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데입니다 구독자 10만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10만명 되는 순간은 놓쳤어요 왜냐면 편집하고 자고 일어나서 10만 500명대 봤어요 근데 진짜 감회가 새로워지고 너무나도 뭔가 소름 돋고 뭔가 막 올라오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브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진행할 컨텐츠는 이것도 정말 요청이 많았어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자 많은 분들이 햄버거 최고 몇 개 먹을 수 있냐고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라이브 때 보여드려야겠다 먹는 게 주작이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10만 구독자 기념으로다가 햄버거를 10개 갖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10개 다 먹을 수 있을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거는 시간 제한 없이 먹을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그냥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아직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지금 고픈 상태예요 지금 햄버거는 맥도날드에 불고기버거 10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아 이거 먹어 근데 좀 마카롱이야 뭐야 이거 짜고 불고기버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음 쭈마 탱 아 배고플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이즈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는 버거는 되게 보들보들해 고기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소스도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뭔가 좀 버거가 촉촉한 느낌? 일단 여러분 지금 햄버거 하나 성공 하나는 뭐 성공 천천히 먹겠습니다 맛있다 햄버거 하나 최소 몇입이시죠? 안해봤는데 해볼까? 세입인 것 같아 와 반토막이 근데 보통 이러지 않아요? 불고기버거 요즘에 2,000원짜리 행복의 나라가 작아요 행복의 나라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 먹어도 더블 불고기버거 이렇게 더블 불고기버거 더블 불고기버거 근데 내 생각에는 저 10개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10개 달라나? 5개 남았어요 아 근데 불고기버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는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너무 짜던데? 짭짤한게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개 먹었지? 잠깐만 5개 먹었네요 5개 어느 버거를 제일 좋아하나요? 제일 좋아하는 버거는 그냥 그... 어... 쿼터파운더 치즈? 치즈버거 제일 좋아해요 확실히 한국 버거 번은 미국 버거 번에 비해서 작네요 잉글리시 머핀 드시는 줄 아니면 잉글리시 머핀이 아니고 마카롱이야 마카롱 작긴 작아요 되게 미국 햄버거는 이게 햄버거 자체가 뭐랄까 가로, 세로 두피 다 달라요 6개 먹었어요? 야 근데 술술 배가 차서 별나나 모르겠어 슬로리 천천히 작은 거채 배우마스 부르지 마 햄버거를 소여물처럼 드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잠깐만요 이거 잠깐 트름 트름 좀 한번 하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죄송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와 배불른데? 보통 보통 햄채미오타면 몇 개씩 먹어요? 10개를 먹는다고요? 7개만 많이 먹는 거예요? 나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럼? 20개를 먹어? 지금 완전 꽉꽉 들어차서 토한 상태 먹으면 토하고 이 상태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차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지금 한개 두개? 그 정도 더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일단 근데 물주행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제이제인이 먹방 전문 아니라고 하시면서 햄버거 10개 못 드셔서 좀 자존심 상하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는 많이 먹는 거에 욕심이 없어요 맛있게 먹는 거에 욕심이 많은데 햄 최면 그러면 7개 반 이러면 창피하니까 8개 딱 할게요 이거까지 먹고 개옥기가 이렇게 힘든가? 자 8개 저는 앞으로 형 햄체몇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8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대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